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바보같이 착한 남편을 만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본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평소 즐겨보던 채널에다 사연을 드리는 건 남편 욕을 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그저 이 험난한 세상을 너무 착하고 순수한 눈으로만 본다면 착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사연을 공유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만큼 많은 애청자분들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와는 우연한 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인연이 닿았는데요. 그 남자를 처음 본 첫인상이 정말 선한 사람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땐 그게 그 사람의 매력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연애를 시작해보니까 제가 그 남자를 정확히 본 게 맞더라고요. 사람이 순둥순둥 모난 구석 하나 없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절 대하는 태도를 봐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혼을 생각하고 남자를 만나야 했던 저는 그 남자를 두고 참 많은 갈등을 했어요. 사실 착한 게 장점인 남자는 남편감으로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주변 친구들의 조언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착한 남자랑 결혼했다간 집안기둥 다 뽑힌다는 말부터 착한 남편은 곧 악발이 아내를 의미한다는 말까지 모두 부정적인 말들 뿐이었네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그 뻔한 걸 알면서도 자꾸 그 남자는 아닐 거라는 근거 없는 행복회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남자와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성실하고 착하면 그래도 속을 썩이거나 밥 굶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순수하게 그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남자와의 신혼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넘치지는 않았지만 모자람 없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었고 착한 성격답게 자기 여자 위할 줄도 아는 남편 덕분에 행복감도 느꼈어요. 이런 게 결혼이고 사랑이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 선택에 만족해하면서 우리의 신혼을 만끽하며 보냈네요.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홀로 계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미 몇 년 전에 가정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착하지 착한 남편은 시댁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늘 마음에 걸려했어요. 그런 이유로 저희 신혼집도 시댁과 너무 멀지 않은 곳에다 마련했었거든요. 효심 깊은 남편은 시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보며 지냈습니다. 어쨌든 효자 남편 덕분에 저도 시어머니와 자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자주 보고 챙기는 일이 싫진 않았어요. 워낙 상냥하고 총명하신 시어머니는 늘 저를 친딸처럼 예뻐하며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으니까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다른 정을 느끼고 시댁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죠. 반면 아주버님 내외는 저희와 많이 달랐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들르는 일은 명절 제외하고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형님 역시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드리질 않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서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심성 착한 남편도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형님 내외가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쓰건 말건 저희가 마음 가는 대로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런 제 모습이 좀 못마땅한 구석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다녀왔다는 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제게 은근히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동서, 어머니랑 백화점 다녀왔다면서? 지난주에는 꽃구경 갔다더니만 혼자 효부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에요 형님. 백화점이 봄맞이 세일한다고 해서 어머니 봄옷 좀 보려고 갔다 온 건데요, 뭘.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야. 암튼 혼자 계신 시어머니 챙겨드리는 건 좋은데 효도도 같이 발전 맞추면서 하자.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좀 바빠. 전화 안 통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가한 동서야 언제든지 시댁을 들릴 수 있지만 우린 아니잖아? 네? 아, 네. 형님의 충고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정상 자기가 효도를 못하니 저도 하지 말라는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형님은 제가 거짓된 마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알랑방귀를 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우니까 대강 알아듣는 척을 하고 넘겼죠. 그런데 형님의 이상한 논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날 시댁에 모인 가족들은 차례를 마치고 난 후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60평대죠.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60평 아파트는 너무 크지 않아요? 관리비도 많고 청소하고 정리하며 살기도 버겁고요. 안 그래요, 어머니? 글쎄다. 그런데 내가 여기 산지도 10년이 넘었잖니. 그래서 그런지 그 정도로 크게 느껴지진 않아.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엔 좀 더 작고 안락한 집으로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요샌 작은 평수도 워낙 잘 빠져서 어머니 사시기엔 조금도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아파트는 정리해서 자식들 나눠주시고 어머니는 저금평형 전세 정도로 가시는 건 어때요? 음? 그, 글쎄다. 형님의 제안에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도 형님이 왜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멀쩡히 잘 살아계시는데 갑자기 재산을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불편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형님에게 넌지시 말했죠. 어머님이 쭉 사시던 곳인데 좁은 곳에서 살라고 하면 답답하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추억도 많은 곳일 텐데 갑자기 처분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동서는 모르는 소리 마. 여기가 평수만 넓었지 여기저기 수리할 데가 천지라고. 가뜩이나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등이라도 떨어져서 다치시기라도 해봐. 그럼 어쩔래?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작지만 신식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훨씬 낫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유일한 취미가 베란다에서 화초를 키우는 건데 좁은 아파트에서 이 많은 화초들을 어떻게 키워요. 형님, 제 생각엔 어머님은 평생 이곳에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안심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생각을 제가 잘 대변해 주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잠깐 주방에 간 사이 형님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을 흘기더라고요. 동선은 왜 그래? 네? 뭘요? 내가 나 혼자만 좋자고 이래? 요새 이 동네 부동산이 겨우 살아나고 있다고. 이럴 때 이런 아파트는 빨리빨리 처분하는 게 좋아. 60평 아파트 거래가 쉬운 줄 알아? 좋은 가격에 처분하고 동선에랑 우리랑 나눴으면 좋지 뭘 그래. 어머님이 물려주실 재산 미리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네? 됐어요. 형님, 어머님이 저렇게 정정하신데 무슨 상속이에요. 그런 건 그냥 순리대로 맡겨두세요. 자식들이 욕심부리면 괜히 부모가 고달파진다고요. 뭐? 아니 동선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먹어? 형님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 없이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전 형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것이지 자식들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상속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부모님이 평생을 피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왜 자식이 권리를 주장합니까? 그게 바로 저와 형님의 다른 가치관이었죠. 암튼 시어머니 아파트를 어떻게 해보려던 형님의 바람잡이는 무비로 그쳤고요. 그 뒤로 형님 내외 입에서는 아파트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 아파트 상속은 단념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 주말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했는데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 문을 여는 기척이 없는 겁니다. 혹시 잠깐 외출이라도 나가셨나 싶어서 기억하고 있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니까 소파에 시어머니가 멀뚱히 앉아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죠. 아니, 엄마 초인종을 눌렀는데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초인종 소리 못 들었어요? 남편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초점 없는 눈동자로 남편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순간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엉뚱한 반응에 말문이 턱 막혔어요.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몇 번씩이나 되묻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석현이잖아요. 엄마 둘째 아들 박석현. 정말 나 못 알아보겠어요? 어, 그래 석현아.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니? 왜 내가 여기 앉아서 이상한 말을 한 거야? 응?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큰 병고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에선 그런 시어머니에게 급성 치밀한 판정을 내리더군요. 환자분의 이런 증상은 앞으로 더 잦아질 겁니다. 사실 딱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저 증상을 늦추는 치료가 가장 최선이죠. 이제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머님을 잘 돌보는데 중점을 두셔야 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판정은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실 만큼 청명하신 분이었어서 더욱 그랬죠. 심성고운 남편은 어머니의 불행에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담한 상황을 형님 내와 공유했어요. 시어머니가 급성 치매로 진단을 받았고 이젠 가족들이 시어머니를 지켜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님이 아주버님과 함께 급히 올라오시더군요.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님이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그래? 계속 못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떠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세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의사 말이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실 거래요. 가족들 얼굴을 못 알아보거나 심지어는 본인의 이름까지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대요. 아휴, 그럼 이를 어째? 그럼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겠네? 네? 아, 아니요.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우선 저희가 어머님이랑 함께 지내면서 돌봐드리려고요. 뭐? 동서 내가? 아니, 서방님도 동서도 직장 다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본다 그래?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요. 당분간 시댁에 머물면서 어머님 상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뭐하러 그래? 요양병원에 모시면 의사도 있고 간병인도 있는 걸.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이 돌보는 것만 하겠어요. 전 괜찮아요. 이참에 어머님이랑 실컷 시간이나 보내면 되죠. 그래? 동서 내가 그렇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너무 힘들 텐데. 형님은 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형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어머님 간병 말이야. 그냥 내가 할게. 그러니까 동서는 회사 그만두지 마. 네? 형님이요?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겠다고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서 어머니 돌보려고. 동서 내는 그동안 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잖아. 이럴 땐 또 우리가 희생을 해야지. 그러니까 걱정 말고 동서는 열심히 직장 생활해. 알았지? 그런데요, 형님. 이미 저희가 어머니를 보기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뭐가 갑자기요? 내가 어머니 저렇게 되신 거 정말 안쓰러워서 죽겠어. 그래서 큰 맘 먹은 거라고. 어머니 생각은 뭐 동서만 하는 줄 알아? 좀처럼 시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던 형님이었기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게 진짜 힘들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형님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형님, 이건 어머님을 모시는 일이니까 어머님 의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정신이 온전하실 때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시는 게 어때요? 치매 환자한테 묻긴 뭘 물어? 동서는 윗사람이 말을 하면 네 하고 대답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딴죽을 걸어? 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형님이 발끈하는 바람에 무한해집니다. 전 우선 알겠느라고 대답을 한 후에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남편한테 이 사정을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형님이랑 형수님도 엄마가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보네. 그래서 저렇게 엄마를 모시려고 하나 보다. 그럼 어떡해? 진짜 형님네한테 어머니 모시라고 해? 당신도 며칠 간호해봐서 알겠지만 어머님 모시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야. 이것저것 세심하게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음... 그런가? 마음씨 좋은 남편은 형님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침에 걸린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죠. 형님네는 평소 시어머니를 지극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시어머니한테 뭐 받아낼 게 없나 기웃거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머님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뒷골이 쭉쭉 당기는 게 제 예민한 느낌도 그러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우격다짐으로 나오는 형님네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형님네 외는 시댁에다 짐을 풀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픈 시어머니를 형님에게 넘겨주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시어머니가 눈에 밟히더군요. 걱정된 마음에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 안부를 물으면 괜한 핀잔만 돌아옵니다. 형님, 저예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쓴 기저귀는 장롱 속에 넣어뒀는데 그거 쓰고 계세요? 아, 맞다. 어머님이 정신이 없다가도 TV에서 9시 뉴스만 나오면 얌전해지시니까 참고하세요. 아이고, 효부났네, 효부났어. 동서, 내가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대도. 어머님, 아주 편안하게 잘 계셔. 그러니까 걱정 좀 하지 마. 어제도 어머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얼마나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전화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라는 형님의 대답이 왜 이렇게 믿없지 못한 걸까요? 저와 남편은 주말이 되자마자 어머님을 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다는 듯 억지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몰골이 말할 수 없이 초췌해진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머 형님! 어머님 꼴이 왜 이래요? 아니, 옷도 안 갈아입히시고 씻기지도 않으셨어요? 뭐? 어차피 바깥에 나가지도 않는데 옷은 뭐하러 갈아입혀? 그리고 치매 환자가 이틀에 한 번씩만 씻으면 되지. 얼마나 꽃단장을 시키라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머님이 평소에 얼마나 깔끔한 걸 좋아하셨는데요. 형님이 며칠이나 어머님을 돌봤다고. 이게 뭐예요, 정말. 저는 속상한 마음에 형님에게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치매 환자라고 해도 기본적인 건 꼼꼼하게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며칠 사이에 꿸재재한 할머니가 다 돼 있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 형이 힘들면 엄마는 그냥 우리가 모실게. 환자들 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 아직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래. 같이 더 지내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아. 그, 그래? 정말 괜찮겠어? 괜찮다니까. 이제 엄마 봤으니까 어서 가. 엄마 눈동자 불안한 거 봐라. 괜히 집 시끄러우면 엄마 눈치 본다. 아, 알았어. 남편은 형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속은 어머니 걱정으로 가득하면서 말 한마디 더 붙이지 못하고 무거운 걸음을 떼고 있는 거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착하고 무딘 성격 때문에 자기 주장을 똑바로 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 어머님 상태를 보고 나니까 이대로 어머님을 형님에게 맡겨두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든 형님 대신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형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 안 되려니까 예기치 않게 꼬이나 봅니다. 여태 성실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남편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오르게 됐고 남편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일도 황당해 죽겠는데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도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을 철수하고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죠. 느닷없이 우리 부부가 손가락을 빨 지경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저희 부부는 원초적인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입주 청소일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본도 거의 필요 없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 제안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 지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한 겁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몇 번의 고민과 상담 끝에 입주 청소일을 하기 시작했네요. 일이 있는 날엔 남편과 함께 죽어라 청소를 했고요. 일이 없는 날에는 아파트 단지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슬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공교롭게 둘 다 직장에서 쫓겨났고 이제 입주 청소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 모시는 일은 뒷전이 되고 말았어요. 어쩔 수 없이 형님 내에게 시어머니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항상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하루하루 무거운 일상에 시어머니 생각을 하는 날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형편이 나아지면 꼭 효도를 하겠다는 자식들의 결심을 기다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잠을 자다가 형님을 통해 난데없이 시어머님의 부고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병원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계신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더군요. 남편도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고 통곡을 했지만 어머님은 저희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나시고 말았네요. 주무시듯 편하게 가셨어. 어쩐지 그날 저녁을 평소보다 무척 많이 드시더라고. 아마 저승길 가시려고 든든히 드신 모양이야. 형님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덤덤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더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도 사들고 찾아가 볼 걸 괜찮으신지 전화라도 한 통 걸어볼 걸 뒤늦은 후회만이 남았네요. 그렇게 황망하게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직 슬픔이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장례와 발인까지 마치고 시댁에 모여있는데 형님 내외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서, 이것 좀 봐봐.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생전에 남긴 자필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어머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그래, 그거 보면 알겠지만 어머님이 이 아파트를 우리한테 전부 상속하겠다고 돼 있을 거야. 네? 뭐라고요? 동서랑 서방님한테는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어머님은 우리가 당신 병간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마워하셨어. 그래서 우리한테 유일한 재산인 이 아파트를 남기고 싶어 하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유언장은 정신 멀쩡하실 때 또박또박 작성하신 거니까 의심할 필요 없어. 아, 아니, 형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어머님 재산은 공평하게 상속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집주인이었던 시어머니가 결정한 거지. 그래서 지금 유언장 보여주는 거잖아. 우리도 조금은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 뜻을 따라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어머니 돌보고 봉행한 노고도 생각해줘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유언장대로 등기가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형님의 일방적인 통보에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꾹꾹 눌러 쓴 유언장에는 아파트를 첫째에게 상속한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유언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치매를 알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불합리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걸 믿기 힘들었죠. 형님이 무슨 꼼수를 부린 것 같단 의심이 강하게 들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형수님. 두 분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히 상속 받으셔야죠. 엄마도 그래서 형수님에게 아파트를 남기신 걸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휴, 서방님이라도 이렇게 알아주니까 마음이 찡하네요. 어머님이 좀 더 사셨으면 이렇게 우애 좋은 형제 보면서 뿌듯해하셨을 텐데. 어머님이 참 보고 싶네요. 형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우는 척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 전부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어떡해. 정말 어머님이 형님한테 아파트를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썼을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유언장 보니까 엄마 필체가 맞던데 뭘. 그리고 형이랑 형수가 고생한 것도 맞잖아. 그런 형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난 그런 거 욕심 별로 없어. 형제들끼리 그런 걸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아니, 난 인정할 수 없어. 형님이 정신도 맑지 않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구워삶았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도 없는 거고. 하지만 형수님이 그랬잖아. 엄마가 정신이 멀쩡할 때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고지곳대로 믿냐고. 답답한 소리만 하는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다. 이건 착한 건지 미련한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잡힐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엔 침에 걸린 시어머니가 강요나 위력에 의해서 억지로 작성한 유언장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소송을 건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먹고 살기 빠듯한 저희 부부가 변호사님까지 모셔가며 긴 소송을 끌고 갈 여건도 되지 못했네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형님한테 불쑥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형님은 정말 황당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머님 물건이나 짐 같은 거 싹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하려고 해. 청소는 동선애가 전문이잖아? 일당은 내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여기 청소 좀 해줘봐. 네? 모르고 그러는 건지 사람 속을 긁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짜증이 나서 단호히 거절을 하려다가 그냥 못 이기는 척 형님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스케줄 비니까 남편이랑 같이 가서 청소해 드릴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동선애 다 끝나면 오랜만에 식사나 하자고. 네, 알겠어요, 형님. 그렇게 전 남편과 함께 형님이 상속받은 시댁을 청소하러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자존심을 꺾어가며 시댁 청소를 하겠다고 나선 거는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제가 직접 정리하고 싶어서였어요.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와의 애틋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니 소중한 시어머니의 물품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와 남편은 묵묵히 시댁을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음이 무거웠는지 코를 훌쩍이면서 조용히 일을 하더군요. 바보처럼 착하기만 한 남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일부러 말을 걸지 않고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실외기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외기 깊숙한 곳에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손을 억지로 뻗어서 그걸 꺼내보니까 먼지를 뒤집어 쓴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속에는 작은 수첩과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열어본 저는 얼어붙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수첩은 시어머니가 간단한 일기를 적어둔 일기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침해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뭔가를 잊지 않기 위해 그날 일상을 적어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 속엔 아무도 몰랐던 형님 내외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매일같이 자신을 구박했던 큰며느리에 대한 원망을 상세하게 기록하셨더군요. 어머니는 9시 뉴스가 시작할 때쯤이면 꼭 정신이 말끔해지셨는데요. 아마 그럴 때 틈틈이 일기를 적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큰애가 이 아파트가 욕심나서 유언장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또렷하게 적혀있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고 보살펴줬던 작은 애들에게 이 유일한 재산을 오로지 남기고 싶다며 그래서 큰며느리 몰래 따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면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만 해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일기장을 본 남편 역시 꺽꺽 짐승같은 울음을 쏟아냈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형님은 시어머니 아파트가 욕심나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것이었고 어머님을 겁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것이었죠.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우리 부부는 애써 분을 삼키고 청소 확인을 하러 올 형님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이 상황을 모르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아파트에 돌아왔더군요. 어머 아직도 청소가 이 모양이야? 아니 동서 시간이 얼마나 지냈는데 청소 상태가 이래 청소를 하긴 한 거니? 아 네 여기 청소를 하기 전에 꼭 치워야 할 게 있어서 기다렸어요. 뭘 치운다는 건데? 저는 짜증을 부리는 형님 얼굴에다가 미리 양동이에 받아둔 비눗물을 힘껏 뿌려버렸네요. 놀란 형님이 허우적거리며 뒤로 발라닥 넘어지더군요. 아 뭐야 이게 동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보기엔 형님이 제일 더러워 보였어요. 형님이 시어머니 협박해서 거짓 유언장 작성한 거 다 알아요. 이제 두 분 감방 갈 일만 남았네요. 뭐래? 누가 그런 허튼 소리를 해?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자세하게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형님 감방 갈 준비나 미리 해두세요. 제가 울분을 토해내는 것처럼 남편 역시 자기 형 멱살을 잡고 따졌습니다. 형이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형은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야마 너 갑자기 왜 이래? 우리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엄마가 일기장 남겼다는 건 몰랐지? 두 사람이 엄마한테 한 짓이 그 일기장에 전부 다 담겨있다고 뭐라고? 야 석현아 자세하게 좀 말해봐. 엄마가 일기장을 남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됐고 그렇게 궁금하면 경찰서에다 물어봐.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과 유언장을 들고 경찰서로 직행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를 형사님에게 설명한 뒤 수사를 의뢰했어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도 곧장 형님 내엘을 불러 조사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버텼지만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때문에 발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 중간 아주버님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밝혔다고 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된 이유도 의심스러웠지만 그것에 대해선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허위 공문서 위조와 고인에 대한 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어머님이 남긴 진짜 유언장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형님 내가 꿀꺽 삼키려던 시댁 아파트를 온전히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기쁨보다 어머님이 느끼셨을 억울함과 허탈감 때문에 많이 아프네요. 형님 내외가 형님 내외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긴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죄값을 더 무겁게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아둔함을 원망하며 아직도 자책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웠어도 못 믿어온 형님 대신 우리가 어머님을 모셨다면 이런 비극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직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겠죠. 그저 시어머니가 계신 곳을 틈나는 대로 찾아가 몰라서 죄송했다고 사죄를 드리는 일밖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쳐가며 사연을 공개하려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착한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이 사연을 시작했지만 결국 제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한 것만 같아서 기분이 씁쓸해집니다. 이만 이야기를 줄여야겠습니다. 나중에 제 사연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이 채널을 통해서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군에서 제대한 아들 하나와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몇 년 전 이혼하고 지금은 아들과 둘이 지내고 있어요. 남들은 남자 둘이 살면 불편하지 않냐고 하는데 아내와 같이 살 때보다 오히려 편합니다. 아들 녀석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살림이나 음식도 잘하고 저도 아들이 시키면 군말 없이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20년의 결혼 생활보다 이혼하고 아들과 둘이 사는 지금이 맘도 편안하고 더 행복하네요. 물론 부부로 살았을 때야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정답인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참고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부부들도 조그만 음은 다 덮고 산다고 하니까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와이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할수록 나를 그냥 호구로 본다는 걸 신살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네요. 제가 아내와 처가의 호구로 산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동안 사람들이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선뜻 이혼사유를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그런 말을 해주더군요. 아빠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잘못인데 신경 쓸 필요 없이 당당하게 아빠 인생을 살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아내와 장모님의 노예로 살았던 지난 시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의 한 섬에서 태어나 스무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아봤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살던 섬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공부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내가 나고 자란 섬이 처음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대학만큼은 꼭 서울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정형편 때문이었는데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형편이 어려워졌다는데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엔가 배 타고 나가셨다가 돌아가셨다더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머니는 혼자 저희 삼형제를 키우셨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피덩이인 저를 업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셨고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가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려는 게 욕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나 하나 서울로 대학 보내겠다고 어머니는 물론 다섯 살 위해 큰형님까지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집안 상황이 그러하니 대학은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돈이나 벌자 싶어 학교를 그만두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머님이 알게 됐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정안이 너 학교 그만둔다는 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학교를 그만둬? 너 혹시 우리 집 형편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 집 형편 어떻게 서울로 대학을 가요? 학비가 얼만데 대학 가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일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럼 집안 살림에 보탬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너 보고 돈 걱정 하랬어? 이 애미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런 것 까지 뭐 하러 신경 써? 너 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알 겠어? 엄마 우리 집 평평 뻔히 아는데 어떻게 공부만 해요? 저 뒷바라지 한다고 다른 가족들 고생 하는 거 보기 싫어요. 대학 간다고 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때려치우고 일이나 할래요. 그 순간 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가 저를 때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늘 인자하셨던 어머니셨는데 학교 그만두겠다는 철없는 아들의 말에 화가 많이 인자하셨나 봅니다. 나처럼 고생 안 시키려고 죽기 살기로 너 뒷바라지 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학교를 그만두겠단 말을 해? 너 학교 그만두고 돈 벌어오면 내가 그 돈을 받을 수나 있겠어? 너 하나 잘되기만 바라고 사는데 에미 마음을 이렇게 몰라? 그래 좀 컸다고 네 뜻대로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는 제게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집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서럽기도 하고 눈물이 참 많이 났었어요. 어머니한테 맞아본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혼나본 것도 처음이니까 서럽고 속상하다가도 나중에는 제가 잘못했다 싶더군요. 저 하나 잘되기만 바라는 마음도 모르고 제가 너무 철없이 군 것 같아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어머님이 돌아오셨고 먼저 제 뼈부터 만져보시면서 아프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언제나 저를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울컥 했습니다. 어머니는 똑똑한 막내 아들 좋은 곳에서 공부에 성공시키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돈 걱정하게 만드는 못난 엄마라 미안하다 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학교 때려치우고 돈 벌겠다고 고집 피운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를 위해 희생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 뒤로는 딴 생각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덕분에 섬마을에서 그 흔한 과외나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네요. 어머니는 물론이고 형들까지 의대 합격한 동생이 집안의 자랑이라고 대견하다며 저를 칭찬해 줬어요. 제 의대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에서는 잔치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생각보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적응이 쉽지 않아 남몰래 울었던 적도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약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서울살이도 익숙해졌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해나갔네요. 주변 친구들은 미팅도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는데 저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 따라 맥주 한잔하러 나갔다가 같은 학교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두 살 아래 아래 제가 그날 보자마다 첫눈에 반해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대로 된 연애는 그때가 처음이었던지라 제가 정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줬고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그렇지만 결혼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의대생인 저와 부잣짓 딸인 여자친구는 조건에서부터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여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시골 섬 출신이고 아버지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딸 가난한 집안 며느리로 보낼 수 없다고 딱 못 박으시는데 제가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다른 집에 비해 부유하게 살진 못했어도 어머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는데 단지 돈 하나 없다는 이유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 화도 났었네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게 너무 슬퍼서 며칠은 패인처럼 살았었어요. 그러다 얼마 뒤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저와 헤어지고 여자친구도 많이 힘들어했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결혼 결혼 허락을 받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헤어지는 줄 알았던 첫사랑하고 결혼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머님과 형들도 제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고 결혼까지 잘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들어가기로 한 날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지 쉽게 일어나질 못했어요.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너무 무리한 거야? 그런가 봐 결혼식 때문에 긴장 했더니 그 피로가 한 번에 다 몰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께는 자기 혼자 다녀오면 안 돼? 나 도저히 배타고 섬까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약 먹고 내려가서 쉬면 안 돼? 어머니가 우리 온다고 음식까지 한 상 다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어떻게 못 간다고 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쉬고 당신 혼자 다녀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약 먹고 내려갈 자신이 없어서 그래. 어머님께는 잘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어떻게 나 혼자가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거면 푹 쉬고 다른 날 내려간다고 말씀드릴게. 그 순간 장호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박서방 지금 우리 은영이 상태 안 보이나? 저렇게 피곤해 보이는 애를 그 먼 데까지 꼭 데려가야겠어? 결혼식 때 다 인사드렸으면 됐지. 뭘 또 인사드린다고 그 먼 선말까지 내려가나? 그래도 저희 결혼하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같이 가야죠. 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으니까 하루 푹 쉬고 간다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자네 혼자 다녀오면 될걸 굳이 우리 애까지 데려가려 그래. 그리고 그깟 하루 푹 쉰다고 애가 괜찮아 지겠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더 아프지. 게다가 어디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 먼 데까지 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가뜩이나 몸도 약한 애인데 나는 그런 험한 곳에 우리 딸 못 보내네. 갈 거면 자네 혼자 다녀오게. 장모님은 아내를 데려가지 말라고 제 앞에서 막 화를 났으셨어요. 그러다 꼭 약속을 받아두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네도 이제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됐으면 태도를 분명히 해야지. 자네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우리 은영이 아닌가. 앞으로는 은영이부터 생각해서 행동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린 자네 부족한 조건 다 무시하고 사람 괜찮은 거 하나 보고 선택한 거 알 거야. 알면 우리한테나 또 은영이한테나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장모님 말씀을 들으니 아내에게 고향에 같이 가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장모님과 아내의 뜻에 따라 저 혼자만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함께 갈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아내가 아파 혼자 내려왔다고 하니 어머니는 힘들 텐데 같이 쉬지 뭐하러 왔느냐고 내가 가면 되니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내 챙겨주라며 몸에 좋은 음식들을 한가득 싸주셨네요. 어머님이 싸주신 음식을 전해주니 안 먹는 걸 너무 많이 보내셨다며 별 말 없이 냉장고에 넣더군요. 정성으로 만든 음식 보내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시간에서 찾아뵈어야겠다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된 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 확연히 달랐으니까요. 특히 아내는 물질적으로 늘 여유있게 자라 금전적인 것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부딪힌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나와 다르게 자라온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최대한 맞춰가려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일도 줄어들더군요.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아들도 태어나면서 그때가 결혼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거의 제가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내와 아들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까지 제 월급으로 먹고 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제 월급은 모두 아내 차지가 됐어요. 제 월급은 모두 아내가 관리하니 일주일에 용돈 2, 3만원 받기도 힘들었고 제가 벌어온 월급은 모두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썼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멋있게 술 한잔 살 돈이 없으니 솔직히 제가 돈 벌어오는 노예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었어요. 특히 제가 벌어온 돈인데도 한 번도 제 맘대로 쓰지 못하니 그게 참 속상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나도 의사되어서 우리 어머니랑 형님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요.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 어머니는 괜찮다고 사위도 자식이니 사돈 어르신들에게 자라라고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형수님으로부터 큰형이 암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형은 저에게 단순한 형제 이상이었어요. 형이면서 아버지 같기도 하고 스무살 말할 때부터 돈을 벌어 제 의대 학비를 대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이 암이라고 하니 나 때문에 우리 형이 고생하다 아픈 것 같아 정말 미안하고 형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러니 아픈 형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내에게도 형의 소식을 알리고 병원비라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이프 표정이 차갑게 굳는 겁니다. 여보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병원비가 얼마인 줄 알고 그걸 내드려 지금 우리 집 상황 어떤지 몰라? 내가 몇억을 드리자는 게 아니잖아 그냥 수술비 좀 보태드리겠다는데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우리 큰형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잖아 형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아꼈으면 지금 우리 친정형 편 어려운 거 몰라? 그 돈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지 왜 큰아주버님을 드려 아주버님이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튼 난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우리 형이 나 의대 등록금도 보태주고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거 알면서 이래 내가 번 돈으로 형한테 은혜 좀 갚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당신이 그깟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버는 건 당신이지만 관리하는 건 내 몫이야 피 같은 돈 딴 데다 쓸 생각하지 마 절대 안 돼 아내가 아내가 제 월급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돈에 예민해지긴 했었어도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형 병원비로 쓰자는 건데 그렇게 반대할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내는 제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고 저희는 그날 크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도 화가 나니 무작정 짐을 싸서 집을 나왔네요 와이프와 도저히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요 집을 나온 지 일주일 째 되던 날 아내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처가 형편이 어려워진 것 때문에 자신이 너무 예민했다면서 자신이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형님께 돈을 보내드렸으니 그만 화풀고 들어오라고 매달리는 통에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래 내 아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 싶어서 화를 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보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고작 백만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형님께 도움받은 게 얼만데 백만원이라뇨 어떻게 딸랑 백만원만 보낼 수 있냐고 따지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상황에 도와드린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몰아붙이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돈 관리는 전적으로 아내가 하니까 정확히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래도 돈이 있는데 안 주는 못된 사람은 아니니 이 문제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더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아서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장모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외제차에서 내리시는 걸 봤습니다 처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타던 차도 팔아버리셨는데 저 차는 어디서 났나 싶었어요 누구에게 빌린 건가 싶어 아내에게 물어보니 그 외제차를 자신이 직접 결제해줬다는 겁니다 너무 태연하게 그 말을 하는데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형편 어렵다고 우리 큰형한테는 딸랑 백만원 보내놓고 장모님께는 외제차를 사드리다뇨 그 말을 듣는데 욱하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장모님 외제차를 사드려 몇 달 전에 형 병원비 문제로 싸웠을 때 우리 형편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저 비싼 차 살 돈이 어디서 났어 내가 빚이라도 내서 샀을까 봐 이러는 거야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분명 돈 없다고 해놓고서 큰 돈을 내서 차를 샀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설마 있으면서도 돈 숨긴 거야 그 돈으로 장모님 외제차 사들인 거냐고 자기한테는 자기네 식구만 가족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가족도 아니야 한 가족끼리 차 한 대 뽑아 드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당신은 당신은 나이 든 장모님이 차 없이 힘들게 버스 타고 다니시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안 그래도 형편 어려워지시면서 자동차도 팔고 더 우울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냐고 엄마가 엄마가 당신 맘대로 당신 맘대로 결정하는 게 어딨어 한두 푼도 아니고 차를 살 돈이면 나랑 의논을 좀 했어야지 나는 장모님 차 사들였다고 하면 당신이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어 이렇게 돈 왜 썼냐고 몰아붙일 줄 몰랐다고 그래도 사위라고 우리 엄마는 당신부터 챙기는데 진짜 우리 엄마한테 이 정도 돈도 못 쓰는 거야 정말 너무하다 그때 장모님이 저희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마 밖에서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들으셨나 봐요 장모님께서는 차키를 꺼내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네요 내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내 차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럴 거 없네 내가 뭐라고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겠나 난 괜찮으니까 저 차 다시 봐라 다시 버스랑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저랑 상의도 없이 큰 돈을 썼길래 그러니까 자네랑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나 차 사두는 데 써서 이난리 아닌가 내가 버스 타고 다니려니 너무 힘들다고 은영이한테 넋두리 좀 했어 그거 듣고 우리 딸이 마음 아파서 사준 모양인데 자네 허락 없이 돈 쓴 거 잘못했네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화 풀고 차도 다시 팔게 자동차 팔고 다시 버스 타고 다닐 테니까 두 사람 더 싸우지들 말라고 알았나? 장모님께서 자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너무 죄송해지더군요 뭔가 제가 매정한 사위가 된 것 같았어요 솔직히 큰 돈을 상의 없이 쓴 것도 화가 나지만 돈 없다면서 우리 형에게는 백머낸 보내고 장모님께 외제차 사드렸다고 하니 그거 때문에 더 화를 낸 것도 맞거든요 그걸 아셨는지 자동차 같은 거 안 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못난 사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힘들까 봐 와서 살림도 도와주시고 아들도 봐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돈 생각만 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바로 아내와 장모님께 사과드리고 자동차도 편하게 타고 다니시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처가에 더 호구 잡히는 것만 같았어요 일하면서 버는 돈은 늘어났어도 한 번도 그 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죠 여전히 제 월급은 아내와 처가 식구들 차지였습니다 제가 버는 돈이 늘어날수록 처가 식구들의 씀씀이도 더 커져만 같네요 와이프는 초반부터 제 월급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처가 식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와 형님들도 챙기고 먼저 넉넉하게 용돈 좀 드리는 성격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어머니께는 생신 때 보내는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거기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시댁에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섬에 있는 시댁이라 뱃멀미를 해서 못 간다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못 간다는 등 늘 핑계만 댔죠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장모님이 오셔서 아내 편을 들어주시는데 그 바람에 아내와 함께 집에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냥 저 혼자 어머님을 뵈러가는 게 더 편하더군요 가서 얼굴을 뵈면 효도 한 번 못해드리는 막내 아들이라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가 멀리까지 오는 게 더 고생이라고 늘 괜찮다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의사로 성공한 것만 해도 평생 한료도는 다 했다고 저를 감싸주시는데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해드리는 아들이라 면목도 없었네요 하루는 수술을 끝내고 나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있었어요 받아보니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셨다고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고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경비실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쓰러지신 것 같았어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왔다고 들었고요 몇 시간 몇 시간을 지나자 어머니는 그제야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의식을 찾은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물었네요 어머니 어머니 저한테 저한테 전화를 전화를 좀 주시죠 집에 집사람 있을텐데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시지 이 추운 날씨에 왜 경비실에서 떨고 계셨어요 승우엄마 집에 없었어요 아니 집에는 있었는데 아휴 아니다 내가 경비실에 있을 게 아니라 어디 찻집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했는데 서울지리 몰라서 그랬어 나 이제 괜찮으니까 신경 쓸 것도 없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숨기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가 있는데도 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비실 구석에서 기다렸다가 쓰러지시기까지 한 건지 순간 이상하다 싶었죠 어머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집사람이 집에 있는데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날 덜덜 떨면서 기다리신 거냐고요 아휴 승우애비야 일단 진정하고 내 이야기부터 들어봐 아까 너희 집으로 갔더니 승우 엄마가 다른 학부모 모임 중이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들 있는데 시애미가 갔으니 얼마나 난처하겠어 그래서 일부러 밖에서 기다린 거야 다 미리 연락 못하고 온 내 잘못이니까 승우애미한테 너무 뭐라고 할 것도 없다 그래도 그렇죠 섬에서부터 올라오신 시어머니를 어떻게 밖에서 기다리게 해요 이렇게 쓰러지실 정도면 대체 몇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제 물음에 어머니 오신 걸 반가워하지 않으니 경비실에서 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큰소리야 지금 우리 승우 공부 중인 거 몰라 목소리 좀 낮춰 내가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 당신 오늘 우리 어머니 오신 거 알지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 쓰러지셨어 왜 쓰러지셔 내가 현관문 안 열어줬다고 설마 그것 때문에 쓰러지신 거야 아니지 그리고 그게 왜 내 탓이야 연락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당신 어머니 때문이지 우리 집에서 학부모 모임 하고 있는데 문을 어떻게 열어드려 그리고 내가 경비실 가서 기다리시라고 알려드렸어 내가 그냥 세워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걱정은 커녕 자신은 잘못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아내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깟 학부모 모임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시어머니가 오셨는데도 문 잠그고 문전박대해 당신이 우리 집안을 또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음 이랬겠어 그래 그 급에 맞게 사셔야지 그 뿐이야 어머니 옆에 가면 은근히 바닷비린내까지 나 다들 나 의사 사모님 대접하는데 비린내 나는 시어머니 팔린다고 뭐 뭐 팔려 팔려 너 내 덕분에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 거잖아 그 대단한 의사 만들어준 사람이 우리 어머닌데 뭐 팔려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며느리라고 당신 감싸시더라 누가 감싸달라 그랬어? 어머니 그러시는 거 나 하나도 안 반갑네요 아무튼 집에 비린내 나니까 당신 어머니 우리 집에 데려올 생각 하지도 마 알았어? 그 순간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아들이 방에서 나와 아내에게 그만하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언제까지 아빠 속일 거냐고 얘가 무슨 소리야? 누가 너보고 이런데 신경 쓰랬어? 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 얼른 아내는 아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 급하게 방으로 들여보내려 했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어요 엄마가 안 하면 내가 해 아빠 여기 영상 좀 보세요 이게 뭐야 박승우 너 진짜 제정신이야? 엄마 말 안 들어 제정신 아닌 건 엄마야 아들이 준 휴대폰 영상에는 우리 집 거실에 아줌마들이 모여 도박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다발로 오가고 모인 아줌마들끼리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빠 엄마 그동안 아빠 몰래 도박하고 있었어요 아빠 그거 몰랐죠? 우리 집에서 도박하고 있는 거 내가 본 것만 해도 몇 번인데요 아까 할머니 오셨을 때도 도박하는 거 걸릴까 봐 문 안 열어준 거예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무시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야 당신 지금 승우가 한 말이 진짜야 여보 승우 제가 오해한 거야 나 예전에 진짜 다른 엄마들 따라서 한 번밖에 안 해봤어 오늘은 엄마들이 집 좀 빌려달라고 하도 그래서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이야 믿어줘 어? 근데 당신 도박을 도박은 무슨 돈으로 했어? 설마 내 월급 갖고 도박하고 있었던 거야? 똑바로 말 못해! 제가 다그치자 아내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불안한 맘에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은 고스란히 아내의 도박 자금으로 쓰이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처가 식구들한테 몇백씩 보내준 건 물론이고 저 몰래 내연남을 만들어 그 남자에게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일말의 기대까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 엄마에게 남은 마지막 전까지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제 대신 돈 관리 잘해달라고 맡겼더니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하고 20년 내내 돈 없다 소리 입에 달고 살더니 뒤에서 이짓하느라 돈이 없었던 거였네 당신이 사람이야? 처가 식구들 챙겨주는 것도 모자라서 도박에다 바깥에 남자까지 만들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아내가 제 바짓가락 일 붙잡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 우리 집 도와준 건 당신도 우리 친정형 편 잘 알잖아 그래서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도와준 거야 도박도 다른 엄마들이 꼬셔서 그런 거고 남자 만난 것도 몇 분이 전부야 돈 안 주면 당신한테 다 폭로한다고 협박하길래 준 거야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잘못했어 여보 시댁에 보내는 돈은 10만 원도 아까워하더니 도박하고 바람피우는 데 쓸 돈은 있었나 봐 진짜 5만 정이 다 떨어진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저는 나가라고 소리치고 아내는 못 나가겠다고 울고 빌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온 집안에는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제 명의로 제 명의로 된 카드며 자동차까지 전부 다 빼앗아 왔고 곧바로 아내와 이혼을 준비했어요 사위 사위 덕에 사위 덕에 호의호식하던 장인어른 장모님은 매일같이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딸 잘못 키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셨는데 그제야 사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사위가 번 돈 물처럼 쓰시면서 호구대접 하셨는데요 처가에 돈 퍼주는 것도 모자라 도박에 불륜까지 저지른 아내 제 돈으로 먹고 살았던 상간남에게는 소송으로 매운맛 좀 보여줬어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목격한 광경을 얘기해준 덕택에 진실을 알 수 있었지만 아들이 엄마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죠 게다가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고 있으니 한참 예민할 나이에 엇나갈 것 같아서요 그러나 염려와는 달리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며 든든한 제 지원군이 되어줬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해방감이라는 걸 맛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형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려봤어요 지금은 그동안 못했던 효도 열심히 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로 아내는 지금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살게 됐나 싶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에 본인 잘못이나 반성하고 살아야죠 저는 앞으로 우리 식구 그리고 우리 부자만 생각하며 앞만 보고 살아가려 합니다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소심하게 남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살 차이나는 남편과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밋밋하고 평범한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뼈에 사무치게 느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23살부터 일을 시작해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았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고 있었기에 제가 집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살았습니다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중견기업 신입 사원으로 시작해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과장을 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회사 화장실에서 눈물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상사가 힘들게 하면 들이받고 내가 이 회사 아니면 회사 못 다닐 줄 알아? 라며 때려치고 나가는 동기들을 보는 게 가장 부러웠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조차 티를 내지 못하던 어느 날 평소처럼 사람이 미워 터지는 지하철 2호선을 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고 누가 가슴팍을 누르는 것처럼 숨이 막혀왔어요 살려달라고 악소리 한 번 못내고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주저앉았죠 얼마 후 저는 정신과를 다니며 제가 공황장애가 왔고 그간 회사 스트레스와 무기력증 우울증 등 온갖 병이란 병은 다 끌어안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일할 나이인 서른세세 회사를 때려치게 되었어요 이제 돈도 못 벌고 능력 없이 살다 죽겠구나 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와 그때 유행하던 한 달 살기를 시작했어요 서울은 지긋지긋했고 집에 있는 것도 사실상 쉬는 게 아니었기에 10년치 퇴직금을 끌어안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빚도 다 갚았으니 이제는 좀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 아닌 욕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운전면허도 없는 주제에 무언가 타고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오토바이 이족 면허증을 취득했고 스쿠터를 빌려 매일같이 스쿠터를 타고 제주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커피가 맛있어 자주 가는 단골 카페가 생겼어요 그 카페의 사장님은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호감형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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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저희 둘 사이에 이렇다 할 무언가가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제가 와서 커피를 사고 카페에서 책을 읽다 저녁시간이 되면 사라지고 하니 저에게 호감이 생겼는지 말을 걸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드실래요 이게 뭐예요 스콘이라고 빵인데 파는 건 아니고 저 먹으려고 구운 건데 단골 손님이시니 드리고 싶어서요 아 감사합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구운 빵을 주면서 그렇게 말을 텄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나이도 많아 보여서 당연히 결혼을 한 줄 알았어요 나이뿐 아니라 사람의 인상이나 여유롭고 다정한 태도 같은 것들로 미루어 진작해봤을 때 나와 다르게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회사 사람과 집에 있는 엄마 말고는 인간관계가 협소하다 못해 없다시피 한 제가 그 사장님에게 마음을 품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역시 정이 무섭다고 하더니 매일매일 소소하게라도 대화를 나누던 그 사장님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생기면서 저도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안 한 것도 알았고 여자친구가 없는 것도 알았으니 한 번 내 마음을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내 감정 내 욕구는 다 억누르고 책임감만으로 살다가 병이 났으니 이제는 좀 반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리고 제 행동은 상상도 한 적 없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달만 살고 서울로 올라와 재취직을 하려던 저는 결국 제주도에 머물러 살게 되었고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하며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연애 4개월 만에 제주도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저보다 10살이 많았고 저와 비슷하게 서울사리에 지쳐 제주도로 내려와 카페 차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손님도 늘어나고 장사도 잘 되다 보니 가게를 3번 정도 확장해 나름 유명한 카페에 잘나가는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그런 남편을 따라 저도 카페에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애를 낳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부부로서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하며 여유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잘하던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급하게 사람을 구하게 되었어요 일단 커피를 만들 줄 알아야 했고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하던 친구를 대체 해야 했으니 그 정도 되는 카페 아르바이트 경력도 있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그런 친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일과 사람에 치이면서 저희 부부도 예민해져 다툼을 좀 하던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도 알아놓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다시 카페 나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여자애가 카페 서있더군요 누구냐고 묻는데 주방에서 나온 남편이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아 내가 말을 못했지 백서진이라고 은영이 후임으로 들어온 친구 안녕하세요 백서진이라고 합니다 많이 어려 보이는데 음 스물한 살 엄청 어리지 근데 센스도 있고 일도 엄청 빨리 배워 역시 젊은 게 좋지 둘이 싸워서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하는데 카페 나오니 저렇게 사람 좋은 척하며 다른 사람이 된 남편이 조금 꼴배기 싫었습니다 사람 채용한 걸 저에게 말 안 한 것도 섭섭했지만 괜한 싸움을 만들기 싫어서 별말을 안 했어요 아르바이트 생이어도 대부분 20대 중후반 친구들 이었는데 21살짜리 어린 친구는 처음이라 조금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는 다른 친구들은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새로 들어온 서진이란 친구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딱히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진학을 포기하고 살던 찰나 제주도에서 살기를 택했답니다 그리고 급하게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어서 자기들도 그렇고 사장님이 남편도 고민을 많이 했다더군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배우려는 태도도 좋았고 일머리도 있어서 일도 금방금방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런 어린 친구가 성심성의껏 일해준다면 카페를 운영하는 저희 부부 입장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남편은 함께 퇴근하는 길이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서진이 걔 일을 정말 잘한다니까 아무래도 재능이 있어 보여 커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아 맞다 그리고 창고에 우리 원두 아무렇게나 섞어서 찾을 때 고생했잖아 걔가 그걸 하나하나 A4용지로 원두 이름을 써서 위에다 붙여놓고 위치도 찾기 편하게 구분지어놨더라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바쁜 나중에 그런 걸 어떻게 시켜 남자애들한테도 못 시켰는데 음 대단하네 그치 일머리도 일머리도 타고난 것 같고 야 어쩜 그런 복덩이가 우리 가게로 들어왔을까 손님들한테도 친절해 그 나이에 그렇게 낯 안 가리고 싹싹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쉽나 진상이 와도 날 안 부르고 자기가 해결하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열과 성의를 다해 맞장구를 쳐줬고 주인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그 아이에게 점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눈치 없는 과한 칭찬에 기분이 점점 언짢아지더라구요 그런 마음을 티내는 게 못나고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저는 애써 꾹꾹 참으며 별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의심은 점점 커져가기만 했네요 그 알바생은 주 5일을 나오고 2일을 쉬었는데 어떤 날은 본인이 쉬는 날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서진씨 오늘 휴문날 아니에요? 네 휴문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손님도 너무 많이 몰려있고 저 말고 승진씨도 휴무라서 정신없다고 해서 나왔어요 네? 남편이 나오라고 했어요? 아 나오라고 말해주신 건 아닌데 연락받고 그냥 제가 나오겠다고 했어요 사장님도 그래주면 감사하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분명 아르바이트생들과 저희 부부가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둘이 따로 연락한다는 생각에 퍼뜩 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카페를 소개한 바로 다음 날 이었고 예상대로 손님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저도 뭐라고 할 정신도 없었네요 그날 마감을 하고 뒷정리를 하고 나니 새벽 2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알바생들은 다 가도 서진 씨는 남아서 저희 부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마워 죽겠는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택시도 안 잡히고 위험할 테니까 차로 데려다줄게 서진 씨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가자 여보 저는 언짢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둘이 무슨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는 무뚝뚝하게 굴면서 남편에게는 샤방샤방 꽃미소를 날리고 감사하다 못해 황송해하는 그 여자애를 보니 정말 기가 찼네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남편 없이 저만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남자 알바생 둘이서 제가 뒤쪽 창고에 온 줄도 모르고 서진 씨와 남편 뒷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로 오래 일한 남자애가 말하더군요 진짜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일을 해 지가게도 아닌데 사장이 서진이만 밥 따로 사준 거 봤지 저번에 일하다 다친 거 걱정된다면서 차 끌고 병원까지 데려가 들어 카페에서 일하다가 팔데이는 게 뭐 대수라고 사장도 제정신이냐 지 와이프랑 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연애할 생각을 어 사장님 언제 언제부터 거기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펄쩍 뛰는 애들에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승민씨랑 제국씨 좀 실망이다 우리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연신 죄송하다며 시뻘개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애써 괜찮다고 어른인 척을 했네요 둘의 관계가 비단 제 눈에만 이상하다는 게 아님을 증명받는 것 같았죠 그러다 결국 제가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마침 카페 마감 시간이었고 남편을 데리고 가려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받질 않더라고요 쎄한 느낌에 저는 얼른 스케줄표를 찾아봤고 역시나 서진씨가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냐 얼굴색이 안 좋다라는 친구들의 말에 그럴듯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카페로 차를 몰았네요 모에 홀린 사람처럼 카페로 들이닥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진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소리 내며 애처럼 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그 애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여태까지 참고 참았던 감정을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치고 말았죠 들러붙으니까 좋든 뭐라도 된 것 같고 그랬어 사장님 오해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진씨 본인보다 스무살 많은 남자한테 그러고 싶어요 도대체 뭘 보고 배운 그만해 여보 남편은 소리쳤고 저는 그 와중에도 제 편을 안 드는 남편의 모습에 서러워 눈물이 왈칵 흘렀네요 결국 저를 이렇게 미친 사람 만든 건 남편의 탓이라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죠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와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 걱정 말라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고마워서 잘해준 건 맞지만 저에게 부끄러운 짓을 절대 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 서진씨의 어머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아 제주도 근처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고 이제는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자기도 같이 속상한 마음에 달래주고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그렇게 보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무 여러모로 남편은 저를 토닥거리며 안아줬고 그동안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카페로 들어가 서진씨에게도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녀에게 상처를 줬던 게 민망해서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는데 얼마 후 남편과 함께 서진씨가 머쓱한 얼굴로 눈물을 닦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색한 공기에 어쩔 줄 모르는데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사장님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갈 데 없고 경력도 없는 저를 받아주신 게 감사해서 열심히 한 것이었고 마음 붙일 곳이 없이 살았는데 오늘 일하다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전화를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사장님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서진씨 내가 서진씨보다 열 살 넘게 많은데 나도 정말 창피하네요 내가 아까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요 내 감정이 북받쳐서 그렇게 못나게 말하게 됐네요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풀었습니다 남편도 서진씨에 대한 오해도 모두 말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툭 가놓고 말을 할 걸 그랬다는 생각에 후회도 많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거두고 보니 서진씨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뿐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살갑고 친절하게 구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거기에다 서진씨보다 늦게 들어온 또래 남자 알바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진씨를 좋아한다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서진씨보다 두 살 많은 또래 남자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무슨 이모라도 된 것처럼 선남선녀 한 쌍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남편에게 하기도 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동조하며 흐뭇하게 웃었고 저는 남편이 스무살이나 어린 알바생과 바람이 났다는 오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진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전날 밤 병원에서 미리 연락을 받아 아르바이트 일정을 뺀 서진씨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시간을 빼서 조문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같이 일을 하던 친구들 모두 서진씨를 아껴 기에 돌아가며 장례식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제주도에 내려와 상을 치르게 된 서진씨 어머님의 장례식장이 텅텅 비면 속상할 것 같다는 걱정을 모두 공유하면서 말이죠 저와 남편은 가장 늦게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카페를 조금 일찍 닫았어요 남편과 저는 집에서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고 카페를 나섰네요 장례식장이 도착하니 저희의 예상대로 방문객도 몇 없는 텅빈 느낌의 식장 안에서 자그마한 서진씨가 상복을 입고 힘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임에도 텅텅 빈 느낌이 들어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단번에 눈물이 터졌고 저희는 처음 얼굴을 뵙는 서진씨의 어머님에게 인사를 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네요 저도 모르게 소주를 한 병 갖다 달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저 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던 저의 과거가 생각이나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 저는 소주 두 병이 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고 남편은 서진씨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몸을 못 가널 정도로 취한 사이 상주가 쉬는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서진씨의 커다란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조금 빠져나온 내용물들이 보이더라고요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취한 죄손은 저도 모르는 사이 가방으로 뻗쳐 있었네요 술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가 되었는지 괜찮다고 잊고 있던 둘 사이를 의심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순간 별거 없을 거라고 그냥 정말 확인만 하고 그대로 넣어놓자는 생각에 손을 뻗었네요 종이인가 싶었는데 꺼내놓고 보니 사진과 수첩이더군요 그런데 사진을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예쁜 여자와 함께 남편이 서 있었거든요 남편 역시 그 앳된 여자와 또래인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이라 그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둘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 찍힌 날짜를 보고 계산해보니 남편이 20대 초반이던 시절이더군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서진 씨의 수첩을 뒤졌어요 그녀의 일기가 적혀있더군요 술이 확 다 깨더라고요 그 단어를 찾으면서 또 마음 한켠으로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길 빌면서 그렇게 수첩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고 말았어요 아빠라는 그 단어를 말이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내용과 함께 일기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빠를 보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유튜브로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바로 우리 아빠인 걸 알았다 저는 배신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손님이 많아지기 전에 지역방송에서 찍어간 우리 카페 방송을 보고 이 친구는 자기 아빠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장 며칠 전 일기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네요 엄마가 죽기 전에 아빠를 만나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아빠한테 엄마와 나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죽기 전까지 그렇게 그리워만 하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못한 딸의 부류를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기분을 느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서진 씨는 남편의 내연녀가 아니라 남편이 대학교 시절 만났던 여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던 거였어요 그 딸은 남편의 존재를 알고 제주도로 내려와 우리가 취직을 해 남편의 곁에서 맴돈 것이었죠 이제 저에게 중요한 건 남편도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했어요 알면서 날 속였다면 저도 가만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불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왜 저렇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굴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막상 제1이 되니 그건 오히려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것이더라고요 저는 수첩과 사진을 들고 남편과 서진씨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에 빠진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술 좀 깼어 당신 먹으라고 숙취의 소재 사왔는데 그거 먹고 우리 출발할까 이거 뭐예요 서진씨 저는 남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서진씨 앞에 사진과 수첩을 던졌습니다 그 애는 놀라 자빠질 것 같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더군요 사장님 이건 아내 다 보셨어요? 내가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왔겠죠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도 똑바로 말해 정말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어디까지 날 속이고 뭐저리 취급하려고 했어 어? 내가 당신 아내이긴 해 어디까지 나를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남편에게 당한 배신에 쉽사리 진정이 되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는 저에게 달려왔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설명하라고 했어요 저 사진과 수첩을 보라고 손짓했는데 서진씨가 냉큼 그것들을 끌어안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장님들께 피해를 끼치고 싶진 않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씨도 알아듣게 설명해요 도대체 둘이 뭔데 거기 뭐가 있길래 둘 다 이러는 건데 남편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당황했습니다 저는 결국 악을 지르고 말았어요 저 아내 사진을 보라고 당신이 대학 때 만났던 여자랑 찍은 다정한 사진 저렇게 다 큰 숨긴 애까지 있는 줄도 모르고 난 당신 믿고 결혼했어 친구 하나 가족 하나 없는 이 제주도에 당신 하나 보고 정착한 건데 당신이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가 제가 할게요 서진씨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옷소매로 눈물을 눈물을 훔치며 남편에게 사진을 내밀더라고요 그 사진을 받은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아무 말을 잊지 못했네요 저희 엄마예요 제 연희 혹시 기억나세요? 연희 누나? 오늘 장례식장 오셔서 사진 보고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길래 저희 엄마예요 엄마가 대학 때 사장님이랑 연애를 하면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은 군대를 다녀와서 이별을 고했고 엄마는 임신했다는 말도 못하고 저를 낳아서 혼자 키우셨대요 제가 21살이 되는 이 순간까지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간 하지 못했던 말을 해줬고요 네 제가 사장님 딸이에요 물론 모르셨겠죠 제가 몰래 와서 얼굴만 보고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 욕심에 제가 욕심을 부려서 전 당장에 장례식장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남편은 서진 씨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저를 쫓아나왔어요 그리고는 저처럼 울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이거 다 놓으라고 이제 당신이랑 이혼이라고 소리치며 손을 뿌리치는 저를 잡으면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몰랐어 지수야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거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나 믿어줘 나 진짜 몰랐어 그냥 철없는 시절에 한 연애로 끝난 줄 알았는데 딸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임신을 했는 줄도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어 당신한테 느낀 내 배신감은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 저는 힘없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있는 대로 짐을 쌓고 바로 공항으로 향해 친정집으로 도망치듯 떠나왔어요 비행기를 타면서도 꾹꾹 누르고 참던 눈물은 엄마를 보자마자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엄마는 기가 막혀 죽겠다는 표정이 되어 처음 저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던 게 맞냐고 널 속인 게 아니냐고 말입니다 발칵 뒤집힌 건 저희 집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 없이 시부모님에게도 말을 했는지 바로 다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할 수 있다고 저놈 정말 몰랐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울먹이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놈이 정말 다 알고서 널 속인 거라면 예야 내가 연 끊고 삼아 내가 저놈 호적에서 파버릴게 인연 끊으마 제발 믿어줘라 너도 살아봤으니 알 거 아니야 제가 어디 그럴 수 있는 놈이나 되냐? 응? 저는 그렇게 2주 정도 친정집에 머무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좀 추수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그래 내가 말해놓으마 네 맘 풀릴 때까지 나도 이제 더는 괴롭히지 않으마 하지만 지수야 이것만 알아줘라 내 아들 너 정말 사랑한다 너희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그뿐 우린 손주도 필요 없다고 못 박았다 네가 한 번만 마음 넓게 품고 용서해주면 저 녀석 평생 너한테 잘할 거야 아니면 내가 혀 깨물고 죽음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결국 또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자기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제 마음을 먼저 헤어려주는 이처럼 좋은 시어머니를 제가 또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2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남편에게 몇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저는 받질 않았죠 남편은 저에게 문자 남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문자 남겼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너한테 평생 잘하고 싶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큰 상처를 줄진 몰랐다고 말이죠 그리고 서진 씨도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똑같이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사장님 잘해주신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다음 주면 제주도를 떠납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사는 동안 다시는 두 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니 걱정 마시고 사장님의 보금자리가 있는 따뜻한 제주도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살짜리가 뭐가 이렇게 어른스럽고 의젓한지 그 문자를 보는데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괜찮은 척 오히려 엄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된 척하면서 제 힘든 마음은 그 어디에도 내보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제가 생각났어요 저는 엄마에게 이만 돌아가겠다고 그 사람과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선택의 엄마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맘 가는 대로 하는 거지 엄마는 네 편이다 항상 저는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엉망이 된 집에는 술병이 뒹굴고 있었고 그토록 성실하게 살던 남편은 쇼파에 누워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덥석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그를 밀어내며 말했네요 당신도 몰랐을 텐데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고 말해서 미안해 응? 당신이 미안하다고?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당신이 무슨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진 씨 자르지 마 뭐, 뭐? 계속 카페에서 일하게 하라고 그렇게 능력 좋고 착한 직원을 어디서 구해 당신 그 말은? 내 말은 그렇다고 데리고 와서 우리 딸로 키우자는 건 아니야 내가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20대 초반 딸을 걷어들여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야 이곳에 정 붙인 그 애를 내쫓고 싶진 않다는 거야 걔는 무슨 죄야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평생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자랐고 이젠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런 애를 어떡해 저는 정리되지 않는 제 마음을 횡설수설했고 남편은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내가 대단한 여자랑 결혼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니까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럼 잘하고 말고 그 후 저희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카페는 아주 잘 되고 있고 서진 씨는 저희 카페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우리 집에 따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서진 씨는 뒤늦게 하고 싶은 공부를 발견해서 그래서 일을 하면서 대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할 때도 제가 같이 갔습니다 저와 그녀의 관계가 남들에게 납득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서로를 여전히 서진 씨,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누는 감정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는 게 무조건 정답이고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삶도 있고 이런 가족관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채널을 즐겨보고 있는 썰맘 애청자이자 사연의 주인공인 3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예기지 못한 불행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까마득한 절망에 빠져서 방법을 찾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견디기 힘든 불행이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순 늘 피어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제 사연을 털어놓으려는 이유도 그런 인생의 진리를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인생은 끝까지 살아보고 두고 봐야 한다는 걸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부디 제 메시지가 애청자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조용할 날이 없는 다사다난한 집입니다 집안의 복잡한 일이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일들이 툭하면 생기곤 했죠 아버지는 재가회사 대리점을 하셨고 엄마는 백화점 안에 있는 오수선집을 하셨어요 남동생은 유명한 축구선수를 꿈꾸는 유망조였고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나 친인척들한테선 나름 사는 집으로 통했습니다 동네 슈퍼나 마트에다 물건을 대는 아버지 사업은 매년 성장을 했고 옷을 한번 만져주면 제법 쏠쏠한 이윤을 남겼던 엄마도 가장 못지않은 역할을 너끈히 하셨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동안 등록금 걱정을 한다거나 아르바이트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그런대로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했던 저희 집안에 불행이 시작된 건 바로 그쯤이었어요 축구로 대학교에 진학을 가기로 했던 남동생에게 큰 부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합 도중에 입은 부상으로 무릎뼈가 크게 손상이 같고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운동은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평생 운동을 한 남동생에게는 거의 사형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거의 다 마칠 때까지 오로지 축구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축구화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죠 남동생도 남동생이었지만 저희 가족들도 크게 상심을 했습니다 좋은 병원이란 곳은 다 다녀보고 작은 희망이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전부 다 비슷비슷한 얘기만 하시더군요 남동생의 때이른 은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성근아 너무 상심하지마 세상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축구뿐이겠니 일단은 몸 추스르면서 천천히 생각해 틀림없이 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됐어 그런 소리 하지마 누나가 뭘 알아 내가 주전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태평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남동생의 좌절은 생각보다 크고 깊었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위로해주고 응원을 해줘도 도통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술이나 퍼마신다던가 게임에 빠져서 있기 일쑤였습니다 누나가 된 입장에선 한량처럼 넋을 놓고 사는 동생에게 잔소리를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아직까지는 애가 힘들 거라면서 그런 동생을 좀 더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동생은 스스로 대학에 가겠다며 입시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운동을 하느라 공부란 걸 몰랐던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운동을 했던 근성으로 꾸준히 학원에 다니더니 1년 만에 지방대학에 합격을 했죠 그제서야 우리 식구들은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 일이 좀 마무리됐나 싶었는데 얼마 후 저희 집에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일이었는데요 제가 대리점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큰 난관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아버지가 취급하던 제가 브랜드의 위생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고 그 바람에 아버지 사업에도 타격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한 일에만 종사해 오셨기 때문에 사업 매출이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아버지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셈이었죠 아버지는 태풍은 언젠가 지나간다며 이 악물고 버텼지만 집안의 경제 상황은 말 못하게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간 차곡차곡 모은 재산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위기감을 느낀 아버지는 결국엔 사업을 포기하게 이르렀죠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 아버지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엄마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지만 엄마의 외벌이로 저희 집 가게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막노동이나 지하철 택배를 하시면서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꿋꿋하게 당신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렇게 온 식구들이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과거 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지인이 아버지에게 우유 대리점을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도움을 주셨고 그 일을 시작한 아버지는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했던 사업과 비슷한 일이기도 했고 과거 아버지에게 물건을 받았던 거래처의 도움도 컸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아버지는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고 저희 가족들 역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말고도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어요 집에 좀두둑이 들질 않나 시계가 시비가 걸린 동생이 경찰서 신세를 지질 않나 엄마는 진상 손님에게 옷값을 물어두는 일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엄마는 집안의 우한이 끊이지 않는다며 남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얘 성혜야 너도 회사 다니면서 늘 조심해야 해 구설수에 휘말리지도 말고 차 조심도 하고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어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나 조심하고 다녀 그래 이건 뭐 하루도 바람 찰날이 없으니 엄마 속이 말이 아니다 엄마의 한탄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크고 작은 일이 집안의 끊이지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이라는 게 어디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엄마가 버스 계단을 헛디뎌서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가 생긴 겁니다 당시 엄마는 사흘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뇌출혈 때문에 응급수술도 해야만 했죠 전 엄마를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천만다행으로 엄마는 곧 의식을 차리셨고 조금 거둥이 불편한 부분은 있었지만 큰 장애나 후유증 없이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겨우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지만 언제 또 다른 불행이 닥칠까봐 전정긍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야 난 엄마가 꼼짝없이 하늘나라로 가는 줄 알고 진짜 심각했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왜 이렇게 집안에 일이 생기는지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해야 하나 굿은 무슨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지 웬만한 일은 다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 말고 회복이나 잘해 엄마를 위로하느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도 내심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부디 나쁜 일은 이제 그만 오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니까요 그러던 제게 갑자기 찾아온 사랑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신호처럼 생각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그 남자는 잘생긴 훈남에 자상한 성격까지 갖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스프링을 납품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스포츠카에 명품을 좋아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남자였죠 그런 남자의 대시에 전 금세 마음을 열고 말았어요 제겐 과분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은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은 신혼집으로 강남의 대왕 아파트를 척하니 마련해왔고 전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며 문화센터나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신랑을 만난 제게 친구들이 얼마나 질투를 했겠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봉 잡았다는 소리를 참 많이도 들었죠 물론 남편의 재력이나 능력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꼭 그런 것만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나 봅니다 심지어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100번 낫다며 이 결혼을 크게 반기셨으니까요 제 결혼을 시작으로 다사다난한 저희 집이 좀 평온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젠 나쁜 일은 모두 끝나고 좋은 일만 찾아올 거라고 희망을 가졌죠 신혼 석 달째까지는 제 생각대로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행이 지금부터 시작이었는지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몇 날 며칠 안색이 어두운 남편이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는 말해도 되잖아 무슨 고민 있어? 아니라니까 별일 아니래도 별일이 아닌데 왜 매일 죽상이 돼서 다니는데 별일 아니라고 하면 믿어쳐? 그냥 얘기해봐 제가 다그치자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라고요 지루은 우리 회사에 아주 큰일이 생겼어 주거래 업체가 도산이 나는 바람에 자금에 문제가 생겼어 때마침 은행에서 빌린 자금도 상한 기일이 다 돼가는데 큰일이야 여기저기 알아보는데도 도통 방법이 없네 뭐?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해? 얘기해서 뭐해 괜히 당신 걱정하고 계시리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단 말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탄탄한 줄로만 알았던 회사가 어음을 막지 못하면 망하게 생겼다는데 제가 안달이 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라도 어디 가서 알아봐야 하나 싶었지만 남편이 필요한 저금은 지인에게 빌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신혼집을 처분하면서까지 급히 자금을 마련했는데도 남편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는 턱도 없더군요 그리고 몇 달 후 남편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버티다 못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적고 말았는데요 폐업 신고를 하기까지 해도 참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온갖 신고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남편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인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피 땀이 스민 회사였기에 남편의 좌절은 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로 쓰린 마음을 달랬어요 그런 남편을 보는 저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망한 회사 하루빨리 남편이 기운을 차리고 훌훌 털어버리길 바랬습니다 여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말고 기운 내 당신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어 그렇긴 한데 참 이상해 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끝날 일이 아니었는데 꼭 귀신의 애쓰인 것 같다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다 잊어버려 난 당신이 얼른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알았어 남편은 나름대로 재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남편은 이런 일 저런 일 손에 대다가 포기하기 일쑤였고 생활비 한 푼 가져다 주질 못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저라도 일을 해야 했어요 전 다시 회사에 복귀를 했고 남편 대신에 가장 역할을 대신하게 됐죠 여기저기 사업 아이템을 찾는 남편에게 큰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적은 월급이라도 벌어오길 바랬는데요 혹시 그런 말이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라도 줄까 봐서 표현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계속 남의 다리만 긁고 있는 겁니다 여보 혹시 어디서 돈 구할 데 없을까 돈? 얼마나? 한 3억쯤 마련하면 작은 부품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 신용은 엉망이 돼버려서 자금을 구할 데가 없네 아 그렇지만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해? 내가 은행 가도 절대 빌릴 수 없는 돈인걸? 그렇지 아무래도 어렵겠지? 그 일이 그렇게 자신이 있어? 그렇다니까 알던 형님이 그쪽 일엔 마삭해 잘만 키우면 침대 스프링 따위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하던걸? 더도 덜도 말고 딱 3억만 있으면 무조건 잘할 수 있는데 그래? 아쉬워하는 남편의 표정이 눈에 자꾸 어른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친정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을 했죠 몇 번의 부침을 겪은 친정집 사정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찾아갔죠 제 하소연을 들은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며 무척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어? 난 그저 박서방 일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니? 왜긴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랬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는데 도저히 자금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휴 세상에 우리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든 줄도 몰랐구나 글쎄 나도 그렇게 큰 돈을 쌓아놓고 있진 않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내일 알아보마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제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흔쾌히 저희를 돕게 했다고 나선 친정아버지 덕분에 3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자금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대리점을 개업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의 실패를 자꾸 다른 곳에서만 찾고 있었어요 무슨 일만 시작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 꼭 누군가 방해하는 것처럼 말이야 결혼 전에는 손대는 일마다 잘됐는데 결혼 후에는 일이 자꾸 꼬이네 뭐? 당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그럼 일이 안 되는 게 나랑 결혼해서 그런 거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당신 서운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야 사실이 잘나가던 사업이 고꾸라지질 않나? 시작하는 일마다 엉뚱한 문제가 터지질 않나? 내 친구가 오죽했으면 애궁 낀 것 같다고 굿이라도 하라더라 내가 아빠한테 부탁해서 돈 끌어온 거 생각 안 해? 왜 자기 사업 망한 걸 결혼 탓을 하느냐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남편은 자꾸 엉뚱한 트집을 잡거나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다투는 일도 잦아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자금을 빌려준 친정집에 매달 이자라도 보내드려야 했었는데요 남편이 저렇게 헤매고만 있으니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어려움이라는 것도 부부가 같이 나누어야 덜 힘들 것 아니겠어요? 점점 달라지는 남편에게는 그런 걸 기대하기엔 요한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할아버지 선산에 계시다고 했지? 응? 우리 친할아버지? 그렇지! 그건 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선산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장인어들한테 위치 좀 자세히 물어봐줘 어? 당신 혼자 우리 할아버지한테 성료를 가겠다고? 갑자기 왜? 왜긴 나 결혼하고 나서 당신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인사드리러 간 적 없잖아 그래도 아내 조부모님인데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예의지 그건 좋은 말이긴 한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는 거지 내 말은 일도 잘 안 풀리고 해서 그냥 조상님들한테 인사를 못 드려서 그런 거 해서 그래 성료도 할 겸 손녀 사이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럼 좋잖아 아 그래? 남편의 뜻밖의 결정에 의아했지만 이 사람도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같이 가 당신 거기 복잡해서 찾지도 못해 나도 오랜만에 할아버지 좀 보고 오지 뭐 아니야! 길도 뭔데 당신이 뭐 하러 가? 나만 얼른 혼자 다녀올게 아니야! 할아버지도 내 말을 잘 들어주실걸? 얼굴도 모르는 손녀 사이가 가봤자 들어주지도 않는다니까 저는 남편의 간절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성료에 흔쾌히 따라 나서기로 한 거였죠 친정아버지 쪽 선산에 남편 혼자 간다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친정아버지도 같이 동행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처럼 아버지한테 다녀와야겠다고 하시면서요 남편 혼자 성료로 가겠다고 나선 일은 결국 저와 친정아버지까지 같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고향에 묻혀 계셨는데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지방이라서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친정아버지를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고 몇 시간에 거쳐서 겨우 할아버지 계신 선산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비진 산비탈길을 올라온 끝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뒤에 도착을 했고요 저도 어렸을 적에 뵙고 처음 뵙는 거라서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손녀딸 성애예요 정말 오랜만에 뵙죠?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 남편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할아버지 할머니 뵈에 진심을 다해 절을 합니다 아버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성애를 마치고 난 후 저희는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쯤 내려갔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아 깜빡했다 왜? 무슨 일이야? 아 내가 할아버지 뵈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나 봐 아까 이름으로 꽃이 예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두고 왔나 보네 당신은 아버님이랑 차이가 있어 내가 얼른 올라가서 핸드폰 가져올게 그래? 응 알았어 빨리 다녀와 그러자 남편이 후다닥 산길을 다시 오릅니다 전 아빠와 차를 주차한 곳으로 향했고요 그런데 아빠가 괜히 산길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면서 저한테 같이 올라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올라갈 산길을 따라서 할아버지 산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서 올라갔죠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핸드폰을 챙긴 남편이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내려올 때가 됐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거의 산소에 다 올랐을 때도 남편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산소에 가보니 남편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허리를 숙이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산소 주변에다가 뭘 받고 있더라고요 그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 잠깐 지켜보다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해? 어이구 깜짝이야 당신 언제 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묘에다 지금 뭐하냐고 뭐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핸드폰 찾았으니까 어서 내려가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손에 든 망치는 뭔데? 대체 뭐 했냐니까? 제가 다그쳐도 남편은 우물쭈물 똑바로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묘 주변을 살폈더니 세상에 묘 주변에 플라스틱 말뚝이 빼곡하게 박혀있더라고요 왜 텐트 칠 때 쓰는 그런 말뚝 있죠? 남편은 그런 거를 몇 개씩이나 할아버지 묘에다가 박아 넣은 겁니다 정말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대체 남편은 무슨 억하 심정으로 묘에다가 말뚝을 박은 걸까요? 아 아니 여보 대체 이게 뭐야? 왜 우리 할아버지 묘에다가 이런 걸 박았어? 사실은 내가 용한 점쟁이한테 들었는데 내 재물운이 당신 할아버지 때문에 싹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끊겼던 재물운이 돌아온다잖아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은 모른 척하고 어서 내려가자 괜히 아버님 아시면 역정 내실라 뭐? 야 박근태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 집안 조상님 때문에 네가 돈을 못 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묘에다가 이런 몹쓸 짓을 했다고? 아니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야 됐어 빨리 박은 말뚝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 어서 제가 성질을 내자 남편이 어이없다는 도로 대꾸합니다 아니 왜 그래 정말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있어야 내 재물운이 되살아 난다니까 정말 모르겠어 야 그렇다고 아내 조부모 묘에다가 말뚝 박는 남편이 어딨냐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왜 자꾸 삐뚤게만 생각해 이게 나 혼자만 잘되자는 거야 내가 잘되야 너도 잘되는 거잖아 나 할아버지 묘에 말뚝 박으면서까지 잘되고 싶은 마음 없거든 네가 어디서 그딴 헛소리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조상인 묘에 장난질해서 잘될 사람이 어딨니 됐고 빨리 말뚝 빼 지금 당장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말뚝을 박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 사이 저희를 기다리지 못한 친정아버지가 다시 산소로 올라오셨고 남편의 만행을 전부 알게 되셨죠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봐 박서방! 자네가 우리 부모님 묘에 말뚝을 막았어? 그게 정말이야? 예? 아 예! 그 그게 그렇게 해야 죄가 좀 풀린다고? 뭐야? 그럼 자네 풀리자고 조상 묘에 말뚝을 막았다고? 자네 미쳤나 미쳤어? 격분한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기싸재기를 흐려쳐버렸습니다 뺨을 맞은 남편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벌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도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여기 누워계신 이 양반들이 제 발목을 꽉 붙잡고 있다잖아요 이렇게 말뚝을 박아야 제가 풀린다고요들 뭐야? 여보 정말 미쳤어? 정말 왜 이러냐고? 묘에다 말뚝을 박은 남편은 적방을 화장실으로 낳았고 친정아버지는 그런 사이의 묵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전 그런 미친 남편에게 빽빽 소리를 질렀고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산수에서 아주 생쇼를 한 셈이었죠 결국 남편은 신경질을 내며 혼자 내려가 버렸고 저와 아버지는 남편이 박은 말뚝을 전부 다 뽑아내고서야 겨우 선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얼굴을 볼 낯이 없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이 성묘를 간다고 우길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 부모님 묘에 말뚝을 박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친정아버지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저희 집에 제 남편이 아주 대미를 장식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순간 바로 결심을 했어요 저런 거지 같은 생각을 가진 남편과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남편 사업이 망한 건 참아도 남편 인성이 망한 건 못 참겠습니다 이런 인간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그래서 전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아주 고마워서 눈물이다 나네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 집안이랑은 인연을 끊여야겠다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인생이 배배 꼬였다고 야 이 모자란 놈아 사업 말아먹는 게 다 네 탓이지 어떻게 조상 탓을 하니 암튼 잘됐네 앞으로는 각자 인생 살자고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남편과 저는 아주 시원스럽게 이혼 수리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습지만은 서로 간절히 원하는 일이었으니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재산은 홀라당 다 날려 먹었기 때문에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고요 친정집에서 빌려준 3억에 대해서만 추후에 지급하는 걸로 결론을 냈죠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과 남남이 되고 난 지 얼마 후부터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기쁜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누나 엄마 아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니 뭔데 그래? 누나 나 오디션에 합격했어 응? 오디션? 무슨 오디션? 영화 오디션에 지원했었는데 거기서 내 연기랑 마스크가 마음에 든대 어머 정말? 그럼 내 동생이 배우가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우와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축하한다 우리 동생 정말 장하다 장해 축구를 포기했던 남동생은 꾸준히 연기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영화 오디션에 합격해 정식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은 셈이었죠 남동생 때문에 가슴아리를 했던 저희 가족 모두 이 기쁜 소식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남동생의 희소식 뒤에 아버지한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가 하시던 우유 대리점이 그 브랜드의 최고 대리점으로 뽑혔고 아버지는 본사 직원 자극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점주들에게 교육을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덕에 아버지 수입은 서너 배나 훌쩍 뛰었고 예전에 하던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성장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었는데요 백화점 지하에 있던 엄마 수선집이 다른 층으로 옮기게 된 일도 벌어졌죠 엄마의 솜씨를 눈여겨본 백화점 담당자가 훨씬 좋은 조건으로 수선집 위치를 옮겨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층수만 옮겨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명품 브랜드가 질변층에 수선집이 들어갔다는 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자마자 저희 집안 일이 술술 풀리는 걸 보니까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재물 운을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았다며 억지를 썼지만 지금 보니 남편 때문에 저희 집 운이 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의 역대급 대우는 저한테 일어났죠 그건 남편과 이혼한 지 딱 1년 만에 제게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복직한 회사의 대표님이셨는데요 제가 돌식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전 진정한 사랑을 이혼 후에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재혼 소식에 친정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부모님은 사람이 척 봐도 진솔하고 성실하다며 적어도 조상 묘에 말뚝을 박을 사람처럼은 안 보여서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금은 잘생기고 자상한 남편과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지금까지도 친정 식구들 모두 행복한 일상을 누리며 잘 살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의 끝입니다 한때는 눈앞에 캄캄할 만큼 많은 일을 겪어서 무척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좋은 일은 저희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모두가 나쁜 일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도 준비한 자에게 온다고들 하잖아요 모쪼록 제 사례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전해주길 희망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분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늘 썰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